네, 정말 우리 농산물이 너무 좋습니다. 우리 농산물에 또 유기농이면 더 좋은데요. 자, 오늘 다래집하고 다래총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일단 우리 옆에 또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.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쇼호스트 박창호고요. 대표님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획던 산골짜기에서 유기농으로 소송다래를 재배하고 그리고 재배하는 소송다래로 다래잼과 다래청을 만드는 농산물입니다. 아, 기대됩니다. 자, 자연 마중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. 자연 마중도 잠깐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? 자연을 그들 버섯갈로 반갑게 맞이한다는 뜻으로 그리고 자연 마중이라는 이름이 되었고요. 저희가 같이 소비를 위해서 유기농으로 다 재배를 하고 포장재도 전부 다 환경에 좋고 그렇죠, 맞습니다. 일단은 이 유기농 제품이요. 우리가 먹는 게인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지불을 살리기는 것도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기농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유기농 농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일단 오늘 제품 잠깐 좀 보겠습니다. 여러 가지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일단은 저기 다래청이 있죠? 그 다음에 옆에 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래청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. 다래청이 있습니다. 다래청입니다. 다래청이 있습니다. 다래가 물론 들어있겠습니다.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. 다래하고 비성제 유기농 원당하고 고속 발효를 시킨 다래청입니다. 맞습니다. 자, 다래청 잠깐 좀 내려놓고요. 여기에 오늘 다래 또 잼을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딸기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들어봤겠습니다만 다래쨈은 사실은 아주 좀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두 가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호흡 다래쨈 이게 토종 다래쨈이에요. 이건 다래만 들어있는 겁니까? 다래하고 유기농 원당하고 다래가 65% 들어가 있고요. 우리도 원당이 35% 들어가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총 무려 280g이 들어가 있고요. 역시 우리나라께 참 좋습니다. 우리한테 잘 맞습니다. 토종 다래쨈이 들어있고요. 잠깐만요. 또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래쨈인데요.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색상이 좀 다릅니다. 조금 연하죠. 이거는 어떤 겁니까? 얘는 다래하고 아이들 두뇌 발달해줘 완도봉하고 섞어서 만든 완두 다래쨈입니다. 완두 다래쨈. 그러니까 다래에다가 완도를 같이 넣어서 섞어서 이 맛이 궁금한데요? 고소하고 달콤하고 상큼해요. 보통은 우리가 잼하면 그냥 그 원물 다래쨈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곡물이 들어가 있는 잼은 쉽게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일단은요. 저희가 지금 조명이 촬영 중에 오우... 엄청 많습니다. 일단은 청도 있고 잼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. 청을 한번 보고 앞머리 침대 물론 침대 왜냐하면 지금 마라다몬니가 꼭 더 많은데요 앞에 위에 조명 내렸으니까 열기가 정말 이 스튜디오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또 달의 청이 이거 한 병으로 종이법 기준 9장까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음을 넣고요 여기다 지금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? 넣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달의 청이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넣어두었고 이렇게 이 정도만 넣어도 진하게 좀 먹을 수 있나요? 많이 달 것 같아요 아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제가 좀 더 넣어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어 드실 때는 조금만 넣어서 만들어 드셔도 되겠습니다 일반 생선은 좋지만 이렇게 탄산수를 넣어서 드시면 훨씬 상큼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정말 아니 우리가 사실은 뭐 탄산은요 좀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입도 다 해체 그럼요 얘는 흙도도 안들어가고 팍도도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시네요 오 어떻게 변한다 너무 욕심을 그려야 됩니다 아 그러게요 야 아니 이게 원래 느낌이요 원래 탄산만 먹으면은 먹은 다음에 갈증이 좀 나는 느낌인데 그쵸 야 이 달의 청을 같이 믹스해서 먹으니까 뭔가 그냥 그 시원한 맛 있잖아요 갈증이 막 해소되는 그 청렴한 맛 있잖아요 뭐 그런게 느껴집니다 네 이게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에이드민을 드시고 좋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로 드시면 황긋하게 닿으세요 100%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아 정말 이 유기농 다레첩 다레첩으로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하게 차처럼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이거는 다레잼이에요 네 아니 사실은 이 다레에도 엽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물론 퀴이도 좋습니다 퀴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 토종 다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겠죠 그쵸 많이 달지 않습니다 저희는 원당이 35%밖에 안들어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 다레씨니까 네 저희는 가육을 좀 이렇게 상글게 갈아서 가육이 살아있게 가잼을 만들어요 살아있다는게 이런거 같아요 네네 한 스푼 딱 제가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와 씨가 진짜 그냥 다레 그냥 하나 먹는거 같은 느낌 인공적인 패티닛이 또 안들어가기 때문에 젤리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과일을 갈아놓은 듯한 느낌이지 이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스푼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 왜냐면 제 마음에 좀 달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너무 단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근데 일단 막 살아있는 땅은 씨가 씹히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네 네 잼을 먹는데 잼이 녹으면서 씹는 맛이 느껴지구요 그리고 막 그렇게 너무 달잖아 좋아요 너무 달잖아 안심이 되는거 너무 달라고 오히려 먹고 나서 아 이거 또 너무 단 것만 먹었나 막 그런데 비정제 원당이기 때문에 강한 단맛이 아니라 부드러운 단맛이 아니라 그러니까 담백한 단맛 부드러운 단맛 요즘은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완두다랫잼입니다 완두다랫잼 완두콩이 실제로 같이 들어있는거죠 네 빅싼 완두콩 완두콩 완두콩은 전부 다 유기농잼 저희가 진짜 피워내는거 이거는 맛이 또 어떨까 궁금해서 제가 스푼을 한번 바꿔봤어요 얘는 조금 더 크림이에요 음? 음? 아하하하하 부드럽고 고소한맛이 사이즈가 불쌍하고 아 이거 맛이 네 다랫잼 보다는 약간 고소한맛이 더 강합니다 크림처럼 완전 부드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마치 크림처럼 크림 비슷하게 살으로 녹는 맛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다래에 그 씨가 남아있어가지고 씹는 맛이 너무나 좋고 완두콩이 들어있네요 네 구수한맛이 네 끝맛이 여러분들이 살살 이렇게 혀에 녹이다보면 끝에 그 구수한맛이 확 퍼집니다 아이들이 콧먹는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야 근데 정말 그래서 중요한 그러니까 아쉬워요 맞아요 어렸을때도 콧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워요 자 근데 둘 다 맛있는데 네 하 저의 오늘 원픽은 네 오늘 완두콩이 있어요 오 젊으십니다 왕두다랫잼 아니 왜냐면 죄송합니다 원래는 우리 다랫잼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와 이 맛은 또 생전 처음 보는 맛이네요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네 다랫잼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면세 드신 분들이나 원걸레 그 맛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아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남녀노소 하지만 다 좋아할 것 같은 오늘 자 자연 마중에 다랫잼 왕두다랫잼 소개시켜드렸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간식 같은 거 만들어 먹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요리의 단맛 대용으로 여기저기 활용하시면은 네 과하지 않은 단맛으로 아주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네 네 네 다랫잼 같은 거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역시 우리 바꾼 현대인들 그렇죠 요리의 단맛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잼 여러 가지 구입했는데 자 이렇게 또 다랫잼 말라서 네 네 네 이거 제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하다보니 하나 들었어요 먹으려고 막 그렇게 먹는 거에 욕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냥 먹다 보면 욕심이 나아요 네 저는 이런 맛도 모르겠어요 너무 막 단곱보다는 달콤하고 담백하고 부드럽고 야곱이 있습니다 이 다래도 면역 과민반화 억제해주는 천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으로 장복하시면은 알러지나 뭐 비염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맞습니다 식약자가 인정한 네 네 기능성 지프의 다래 추출물 네 그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에 도움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 저희 맛있는 또 이 다래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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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보니까 네 시간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 벌써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만 먹다가 그냥 시간이 갔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정말 농약한 땀나물 대부분 안쓰고 저희 농구의 땀나물로만 키운 유기농 소정다래로 만든 네 핵섭 인증받은 각 농장에서 만든 다래찜과 다래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너무나 맛있고요 일단 뭐 유기농이라고 해서 정말 딱 끌리거든요 오늘 자연 마중에 자 다래찜 다래찜 사랑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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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